왕게임 어때요?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는 듯 흥분해서 얘기했다. 콜? 콜? 이거 막 서로 야한 거 시키고 그런 거 아니야? 언니 이거 막 야한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냥 시키고 싶은 거 시키면 되는 거예요. 아니 뭐 야한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재밌을 것 같은데 화끈하고. 참 왕게임이라니. 아니 애들도 아니고 나이들 먹고 뭐하는 짓이야? 어? 돈에 눈이 그렇게들 멀었어? 아니 이거 누가 해?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장기자랑처럼 기여도에 대한 불공평함도 없고요. 저도 좋아요. 나도. 맘대로 해. 저도 좋습니다. 두다이데어 같은데요? 와 팔찡님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. 나 이 게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. 그래서 학교 다 할 때 무지하게 많이 했었거든. 다들 다 해보셨잖아. 이걸 여기서 다시 하게 되네. 아 팔찡님 정말 최고 최고. 이게 K. 왕공이고요. 여기에 공들이 들어있거든요. 여기서 왕공을 뽑은 사람이 1부터 7까지 숫자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아무거나 시키면 돼요. 아 삼 인생 숫자야 뭐야. 어? 어 나 K. K. 나 내가 왕이네. 그럼 나는 2번이랑 5번. 다음 판까지 손잡고 있기. 아 언니 왕게임은 그런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. 더 재밌는 거 시키는 거예요. 아 내가 왕이라며. 나 이거 재밌는데. 아 그래요. 뭐 그럼 2번이랑 5번은 누구예요? 아 근데 왜 깍지. 아 죄송합니다. 아니 아니 그거 다음 판까지 넣으면 안 돼요. 아 이거 뭐야 재미있다. 죄송합니다. 아 나네. 아 뭐하지? 3번이랑. 7번. 7번. 딥키스. 딥키스? 아 씨. 어. 야. 또 누구예요? 어.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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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빨리. 딥키스 딥키스. 안 하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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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. 네? 어차피 왕마음 아냐? 센 거 하자 그냥. 이런 쪽 빼고 다 할게. 좋아요. 그러면 2층님하고 3번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2번. 2번 누가 뽑았어요? 2번하고 2층님하고 격투기 한 판 승으로 결국 와버렸다 7층님이 우려했던 피해왔던 그 순간이 3번째